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이제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갈수록 1년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좀 슬프기도 한데 그래도 연말 특유의 반짝거리고 포근한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맘때쯤이면 뷰티업기에서도 연말 시즌과 어울리는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제품들을 막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풀톤 컬러도 너무 잘 뽑고 글리터도 진짜 잘하는 데이지크에서도 역시 엄청난 신상을 출시했어요 바로 스노우볼의 반짝임을 담은 홀리데이 컬렉션인데요 패키지만 봐도 크리스마스나 연말 느낌이 물씬 풍기지 않나요? 그래서 펄 광인인 제가 이번에 데이지크에서 새로 출시한 뉴 반짝이템들을 소개해드리면서 메이크업을 해볼거예요 오늘은 색조 메이크업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사한 피부톤에 눈썹만 제가 늘 그리는 방식으로 애쉬톤에 완만한 아티 형태의 눈썹으로 그려주고 왔고요 제 이목구비를 재탄생시켜줄 컨투어링부터 들어가 볼게요 이 쉐딩도 노란기랑 붉은기가 없는 그레이시한 그림자 컬러고 톤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서 농도 조절하기에 너무 쉽게 나왔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이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봤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먼저 미드톤과 딥톤 컬러를 믹스해서 코 끝과 아이홀쪽 음영을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라이트톤과 미드톤을 믹스해서 콧대와 콧볼쪽 블렌딩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줄게요 얼굴 외곽 부분은 미드톤과 라이트톤을 믹스해서 광대 라인과 턱 부분을 먼저 넓은 범위로 쓸어주고 지금 제 광대 앞볼쪽에 광나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정도까지 이 정도 범위로 쓸어줘야 얼굴이 조금 더 입체적이고 면적이 줄어들어 보여요 헤어라인도 잊지 않고 같이 음영을 준 다음에 딥톤으로 한 번 더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얼굴 라인을 잡아주고 헤어라인도 같이 잡을게요 그리고 입술 아래쪽이랑 위쪽 음영도 같이 잡아주고 입꼬리 음영도 살려줘서 좀 더 입술에 입체감을 주면서 오버립을 만들어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데이지큐 섀도우 팔레트 18호 베리 스무디를 사용해줄 건데요 제가 예전에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했던 메이크업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보다 라벤더 컬러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아이싱과 블루베리 소다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와 언더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리고 헤이즈 컬러로 조금 더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줄 건데요 눈 앞과 끝부분에 먼저 음영을 준 후에 블렌딩하면서 이어줄게요 그리고 삼각존 부분에도 음영을 주고 장량으로 눈 앞까지 조금만 가져올게요 그리고 멀베리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 영역에 음영을 주고 무드 슬림 라이너 무드 브라운으로 언더에 사용해서 미트임을 해주고 애교살 그림자도 만들어준 후에 딸기 우유빛 컬러의 라이너로 애교살에 뽀용한 느낌을 주면서 입체감을 살려줄게요 그리고 다시 팔레트에 있는 헤이즈 컬러로 라인 경계를 풀어주면서 스머징 시켜주고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또렷한 눈매를 살려주고 눈매가 가로로 길면서 조금 앙큼한 느낌이 나도록 두께감 있는 라인으로 많이 올리지 않고 가로로 길게 빼줄게요 다시 팔레트 멀베리 컬러로 아이라인 그린 부분 위에 덮어주면서 라인 경계를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주고 이제 여기에 반짝이는 연말 느낌을 더해줄 이번 데이지크 신상 홀리데이 스노우볼 섀도우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모두 글리터 섀도우로만 구성된 다양한 텍스처의 구구 팔레트예요 파티용 화려한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데일리로 사용해도 너무 예쁜 컬러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아서 저처럼 글리터 광인이신 분들은 하나쯤 갖고 있으면 오랫동안 너무 잘 사용할 거예요 특히 큼지막한 글리터로 눈두덩이에 언더에 소량씩 발라주면 예쁜 스탈릿 멜팅 글리터부터 실키한 발림성의 실키 슬라이딩 글리터 꺾을거림 없이 촉촉한 베이크드 글리터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제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 부위와 무드에 따라 다르게 활용해주면 같은 팔레트를 사용했지만 다양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 은은한 펄에 들어가 있는 제형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 하이라이터로 사용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스탈릿 멜팅 글리터 제형의 1번 스노우볼로 눈두덩이 가운데에 발라서 큼지막한 펄이 움직일 때마다 무지개빛으로 빛나도록 톡톡 발라줄게요 오팔 입자가 큼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력이 좋아서 글리터가 떨어지지 않고 착 붙어있고 이물감 없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같은 제형의 7번 샴페인 캔들로 애교살에도 발라서 핑크빛 채팅광으로 애교살 입체감을 주면서 오팔 글리터가 반짝이게 해줄게요 입체감과 글리터의 영롱함을 같이 줄 수 있어서 눈두덩이나 언더에 발랐을 때 포인트 주기 너무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밀착력이 좋아서 글리터가 잘 안 떨어지니까 깔끔하게 메이크업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파티 메이크업이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화려하고 과감하게 글리터를 활용해볼 건데요 눈 앞머리에 베이크드 글리터 사본 실버더스트로 시원하고 트여보이는 효과를 더 주고 코끝과 콧대 부분에 평소보다 더 쨍하게 화려한 하이라이팅을 줄게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사용해줄 건데요 앞볼 위주로 라벤더 블러셔를 사용해서 블러셔 색감이 잘 보이게 칠해준 후에 살짝 딥한 핑크 바이올렛 컬러도 사용해서 조금 더 바이올렛 빛이 진하고 붉은 느낌이 나게 해줄게요 그리고 코끝이랑 콧등도 살짝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에 따라 핑크 펄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이번 핑크 앤젤을 블러셔 사용해준 앞광대 부분에 발라서 각도에 따라서 움직일 때나 웃을 때 핑크 펄이 빛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카메라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폰카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벌써 연말 분위기가 확 나지 않나요? 반짝이는 느낌이 너무 예쁘죠 이제 속눈썹을 뷰러로 집어서 올려준 후에 가닥 속눈썹을 묻혀서 화려함을 더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언더에도 발라서 언더 속눈썹도 가닥가닥 살려줄게요 그리고 이번에 쥬시디웨이 틴트 홀리데이 컬렉션으로 웜톤 쿨톤 분들이 사회 좋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쁜 컬러 두 가지가 출시됐어요 가을 겨울 사용하기 좋은 채도 낮은 뮤티드한 컬러라서 쌩얼에 발라도 예쁘고 요즘 느낌으로 힙하고 트렌디한 메이크업에 사용하기에도 좋아요 저는 오늘 입술이 두 가지를 다 발라줄 건데요 먼저 슈가범 컬러는 차분하면서 누디한 코랄 베이지 컬러인데 핑크빛도 살짝 돌아서 단독으로 바르면 뉴딘스 느낌으로 내추럴하게 힙한 느낌이고 어떤 컬러에도 베이스립으로 찰떡이더라고요 컬러도 정말 예쁜데 사용감도 끈적임 없이 촉촉하고 물광 코팅이 돼서 이 틴트는 광택도 오래가더라고요 다음 19호 윈터 샹그리아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채도가 살짝 낮은 모브 핑크 컬러인데 바르고 기다리면 입술에 착색이 되면서 컬러가 선명해져요 근데 기승전 핑크 착색이 아니라 컬러 그대로 착색이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런 뮤트한 느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컬러가 입술에 착 밀착되는 제형이라서 처음 발랐을 때 투명하고 누디한 느낌은 바르고 난 직후보다는 조금 없어지지만 오히려 저는 색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더 화사해지고 예쁜 것 같고 하루종일 입술 컬러가 없어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시간텀을 조금 둔 후에 샹그리아 컬러를 한번 더 발색을 해줄게요 컬러랑 광택감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메이크업 무드에 맞게 조금 더 반짝이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립글로즈를 덧발라 줄 거예요 이 제품은 데이지크 홀리데이 컬렉션 스페셜 패키지를 구매하면 함께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인데 투명 베이스에 오팔펄이 들어가 있어서 입술에도 반짝거리는 포인트를 주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립글로즈지만 워터 텍스처다 보니까 끈적임이 전혀 없어서 너무 편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끈적거림 때문에 립글로즈를 못 바르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해요 오늘 바른 주시드웨이 틴트랑도 조합이 너무 예쁘죠 다른 워터 틴트들이랑도 조합이 너무 좋아서 바르고 싶은 립컬러를 발라준 후에 글로스를 발라주면 바로 여리여리하고 청초한 느낌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이 완성됐는데요 오늘은 파티 메이크업이니까 펄 섀도우 팔레트를 조금 다양하게 활용해봤고요 립에도 펄글로스를 발라서 조금 더 화려한 무드로 연출해봤어요 연말 모임에 가서도 엄청 눈에 띌 것 같지 않나요? 시선이 저절로 이렇게 너무 반짝거려니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헤어를 지금 조금 너무 청학동 스타일이니까 스틱 왁스를 사용해서 스크류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깻잎 앞머리처럼 살짝 결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양쪽 다 결을 살려주고요 여기 쪽은 살짝 귀에 꽂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헤어도 옆으로 포니테일해서 머리를 이렇게 따줬고요 그리고 여기 꼬랑지도 귀엽게 고데기로 말아줬고요 얼굴 완전히 완성시켜봤어요 오늘 사용한 홀리데이 스노우볼 컬렉션은 오늘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런칭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좀 반짝이는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거나 평소에 펄이나 글리터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블링이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이니까 꼭 프로모션 기간에 놓치지 말고 구매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 잘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